7호 사모님이 예능 내규의 캔디 보고서 연기할 때는 몰랐던 남자답고 외력적인 모습 발견했잖아요. 너무 멋있었어요. 안 돼요. 아니, 친해오는 본인 성격이랑 비슷한 건가요? 하고 질문 주셨어요. 이 내규의 캔디가 처음에는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여성과 이성과 전화통화로 계속 데이트를 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우선 여러분 들리죠? 저 목소리로 등장을 했으니. 그리고 본인 성격이 어떤 편이세요? 정말 남자답고 혹은 친해오처럼 그런 느낌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하시는데요. 저는 좀 남자 남자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운동도 좋아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상하게 주변에 남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진 않는데 자꾸 맨날 술 먹자고 그러고 같이 보자는 사람들이 죄다 남자라. 제가 많이 아쉽지만 그래서 내규의 캔디 할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정말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. 그런데 약간 평소 본인이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사기 위해서 혹은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나왔던 거 아닐까요? 네, 그렇죠. 저는 제가 한 번 이렇게 뭔가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하기 때문에. 뭐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요? 방송이라서 잘. 아, 몰라요. 안 돼요. 내규의 캔디. 아니, 오늘 이미 많은 분들이 내규의 캔디 검색해서 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면 개막이잖아요. 이제 9월 8일 금요일에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. 네. 이미 뭐 프리뷰 공연도 다 쫙 매진이라고 들었고요.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는데. 네, 감사하게. 글쎄요. 지금 연습이라 좀 힘들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좀 무대 위에서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신지.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아직도 양희경 선생님께서 제가 예전에 순이삼촌이라는 연극을 처음 이제 척공인가를 할 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밥 먹는 시인인데 수저를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먹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절대 안 떨었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안 떨었습니다. 하지만 양희경 선생님께서 제가 너무 벌벌벌벌 떨고 대사도 벌벌벌벌벌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, 이거 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. 이번 무대에서도 그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. 왜냐하면 분명히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팬들은 나만이 발견하는 백성연의 어떤 긴장된 모습 혹은 굉장히 특유의 어떤 습관을 볼 때 더 반가워하실 것 같거든요. 하지만 절대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겠죠?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실수를.